세이비용교독병원 저는 그들과 똑같고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차츰 변화되고 성장되게 되었습니다. 그 성장은 어느 하나 한 것에 실치지 않았고 모든 것 복합적인 모든 것에 가족이나 사람 건강, 마음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회복이 저에게 있었고 치료가 있었습니다. 이런 치료였고 회복이었습니다. 저는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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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